절기 상강인 오늘 찬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9.4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4도가량 낮아서 출근길 많이 춥습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하고 나가셔야겠습니다. 또 오늘 낮까지 울산에는 바람이 초속 8에서 12m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에도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내려갑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6도, 한낮 최고 기온은 15도로 이번 추위의 절정은 내일이 되겠고요. 이후 일요일부터는 기온이 차차 오르겠습니다. 차가운 북서풍이 불어오면서 미세먼지와 황사를 밀어내 오늘 공기질은 깨끗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시면 9도에서 10도의 기온 분포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한낮 최고 기온은 포항과 경주, 울산이 17도, 부산과 양산 18도로 어제보다 1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남해동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물결은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울산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오늘 저녁부터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일요일부터는 기온이 다시 오르겠지만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 이하로 머물겠고요. 일교차도 계속해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건강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일요일까지는 오늘 저녁에 의해 주의하셔야겠습니다.